요즘 암호화폐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구는 주인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도지코인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여러 차례 그야말로 애정을 드러내 유명해졌죠. 폭발적인 매수세가 몰리면서 시가총액이 미국의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를 뛰어넘는 기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중심이었던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이제는 알트코인으로 확대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저희가 암호화폐 투자 광풍 또 주요 이슈들을 분석하는 시간을 셀 수 없이 가졌는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면 어떤 시각일지 또 화폐라는 관점에서 암호화폐가 갖는 내재 가치는 무엇인지 의견을 나눠봐야 될 분인 것 같습니다. 차현진 한국은행 인사경영국 소속 국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국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눈 게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어떤 의견을 말씀해 주실지 말이죠.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카메라 감독님께서 잠시 이거를 비춰주시면 이게 이제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어피트라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시세창입니다. 지금 국장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7시 44분이거든요. 굉장히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투자, 광풍이라고 말을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실감하시나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입장에서는? 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집에도 2030세대 예비 투자자가 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녀분들 말씀하시는 거군요. 얘기하다 보면 산하을에 한 번씩은 꼭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식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도 또 밤새도록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을 텐데 어제는 약간 가격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또 실망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서두에서 도지코인을 사례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새 30% 급등했다가 또 어제는 또 10% 넘게 하락을 했고요. 사실 그 코인 자체로만 본다면 코인과 직접적인 이슈는 별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CEO가 한마디 하는 거에 이렇게 출렁거리거나 다른 코인들도 비슷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보면 금융당국이나 특히 이제 우리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투자 열풍을 우려스럽게 바라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걱정스럽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지코인의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90조 원을 넘어섰는데 그 배경은 이제 금년 들어서만 만 3천 퍼센트 이상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만 해도 100% 이상 올랐는데 이걸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죠. 더구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2위부터 150위까지에 속하는 소위 말하는 알트코인 시가총액을 다 더해봐야 대장이라고 하는 비트코인의 절반에도 못 이르는데 그것의 거래량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김치 프레이미엄이라고 하는 한국에서의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5% 내지 8%포인트 정도 더 높다는 것은 설명이 되기,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거라서요. 당국 입장에서는 좀 걱정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한국은행 국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기 때문에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 창을 통해서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런 한국은행의 생각, 이런 걸 들으시면서 떠오르시는 의견, 생각들 있으시면 저희 라이브 창, 댓글 창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고 또 즉석에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말이죠. 암호화폐를 투기성이 강한 내재 가치가 없는 가상 자산이다. 금융당국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시각인 것 같습니다. 화폐로서의 가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2017년 말에 이미 2천만 원을 돌파할 때 그 무렵에 전 세계 모든 정부하고 중앙은행 그리고 국제기구가 이미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건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화폐로 볼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금융 자산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금융 투자 상품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굳어진 의견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나 법률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식적인 기구는 결코 원정적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수적인 입장을 갖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는 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어쨌든 세계중앙은행,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세계중앙은행들의 여러 경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으로 암호화폐가 들어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화폐로서의 기능, 예를 들면 결제라든지 물건을 살 때 결제 방식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도입이 되고 확대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계약자유 원칙에 의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해서 화폐가 아닌 것을 결제수단으로 쓰면 어떻게 되겠느냐를 물어보시는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을 포함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전혀 우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상품권이나 정리 포인트 같은 것으로 물건을 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이 개입할 문제도 아니고 또 그것을 경쟁자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는 언제든지 큰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직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는 않았지만 또 하나의 화두를 꼽자면 디지털 화폐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세계 중앙은행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고요. 디지털 화폐 발행 준비에 들어갔죠. 일단 지금 현황이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부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 한국은행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지금 한 3, 4년에 걸쳐서 지금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한 3년 전이라고, 3년 전이 되겠네요. 2018년까지는 한국은행하고 일반 상업은행이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거액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했는데요. 그거 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지금 밝혀졌고요. 지난해부터는 일상생활에서 개인이나 기업들이 소액 결제도 현금이 아닌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가지고 거래하는 것이 가능할지를 목표로 삼아가지고 지난해부터 금년 상반기까지는 업무 프로세스 설계가 끝났고요. 하반기 들어서 본격적인 시뮬레이션 실험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것이 조만간 2, 3년 뒤에 현찰을 다 없애고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 공식 발행 시점을 어떤 못 박아두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올 하반기부터 시뮬레이션에 들어가는 것은 맞다라고 저희가 보면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중앙화폐,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를 얘기할 때 중국이 가장 앞섰다라고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에 비교한다면, 중국과 비교한다면 우리가 너무 뒤처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갖게 됩니다. 중국 이야기가 너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아가지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퍼져 있는데요. 중국이 아주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중국을 잘 아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대륙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화폐의 제조, 운반, 폐기에 드는 돈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알리페이나 위챗같이 특정 민간회사, 전자상거래업체가 유통시키는 지급수단이 너무 그 비중이 커가지고요. 지금 중국 사람 중에 10억이 지금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강도 재벌이라고 하는 독점 재벌의 피해가 나타났듯이 중국에서도 그런 문제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하는 당국의 걱정이 있어서 중국이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 있지만 중국을 제외해놓고 보면 다른 나라들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결국 민간이 해야 되는 것을 중앙은행이 뺏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은행은 스웨덴과 더불어 중앙은행 중에서 상당히 선두권에 있는 수준이고요. 전세계가 비슷한 보조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 일부 다른 것도 있네요.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군요. 지금 유튜브 라이브 창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예정에 없던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대부분의 시청자들께서 제기하시는 문제는 보면 투자자 보호에 대한 문제, 시세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일단은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려되는 사항들을 가장 먼저 첫 손에 꼽으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신다면. 네, 얼마 전에 은성수 금융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지금 언론회를 통해서 아주 허대게 지금.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됐죠. 네, 투자자 보호는 말씀하신 대로 큰 개념이고요. 좁게 쪼개가면 두 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의 자금을 보호하는 거하고요. 시장 질서 차원에서 시세 담합이라든지 가격 조작,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가격 조작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좀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도 거래사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탐색해서 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융위원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시장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투자자 자금 보호도 이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투자하느냐가 먼저 정해져야 되는데. 그게 금융 자산도 아니고 또 공정위가 관리하는 물건도 아니고 기재부가 관리하는 외환도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 어떤 투자자를 보호할 것이냐에 대한 법률적인 프레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금융당국, 정책권까지 다 가세해서. 정립을 하는 게 우선적으로 개념 정립을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 체계라든지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전 작업들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갖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 댓글창을 통해서 의견을 남겨주시는 분들도 대부분 의견이 국장님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의견을 밝혔죠. 기존의 입장은 또 배치되는 발언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정립이 되지 않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런데 말씀하신 걸 반대로 해석했습니다. 반대로 해석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그때그때 시류에 따라서 듣는 사람들의 입장이 정부가 강경해졌네. 완화 쪽으로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럼 국장님, 한국은행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지포 위조지폐가 나온다면 한국은행이 당연히 발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단속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예를 들어서 화폐 일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한국은행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한국은행이 많이 나서서 어떤 것들을 주관하게 된다면 한국은행의 역할은 무엇이게 될까? 지금 한국은행을 포함한 세계 중앙은행들이 CBDC 발행을 워밍업을 하는 게 바로 그런 차원인데요. 사람들이 이게 지급수단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먼 미래의 약간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위조지폐가 돌아다니면 안 되듯이 가치가 불확실한 지급수단들이 너무 보편적으로 쓰이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중앙은행들이 연구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저희 시간 없다가 저희 PD가 끈대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쭤봐야 되겠어요. 디지털 화폐가 나오면 기존에 지금 이런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화폐들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겁니까? 50%입니다. 50대 50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효과를 보면 분명히 줄어들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닉 자금, 불법 자금, 자금 세탁 용도는 있기 때문에 단속을 피해서 어느 정도는 또 거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현실적인 추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대담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한번 모시고 같은 얘기를 나눠봤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은행 차현진 금융결제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